투아웃 주자 1루 듀얼 하마이그스 확장인 트리의 남자 권광민의 툴어노런 이번 공격에서 이제 3점째를 뽑아내고 있는 하마이그스입니다 점수 4대1입니다 아직 이제 시작 이제 2회지만 롤카스노 상대를 이렇게 두들길 수 있다는 건 정말 의외인데요 어제 경기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어제도 뭐 예상 이상의 정말 엄청난 난탈전이 또 펼쳐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아까 굉장히 크고 힘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배스피드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